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양현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번주, 이번주는 4월 15일이 시작되는 4월 세 번째 주인데요. 세 번째 있을 주요 이슈에 대한 시각 간단히 한번 정리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 주말에 특집 방송에서는, 정규 방송에서는 디즈니 넷플릭스로 얘기했는데요. 디즈니를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 한주는 사실 디즈니보다는 넷플릭스의 관심이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즈니보다는 넷플릭스의 관점, 넷플릭스의 주주의 입장에서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은 오늘 좀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는 역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고 주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어닝 시즌의 본격화가 가장 큰 이슈거리가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항상 어닝 시즌의 처음에는 금융주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벤커버 아메리카, 수요일 날은 모건 스탈리, 목요일 날은 아메리카 익스프레스를 비롯한 수많은 금융기업들이, 금융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하겠고요. 특히 목요일 날은 물론 화요일 날인가요? 제인, 존슨앤존슨 이런 것도 있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이번 주에 있지만 그렇게 큰 관심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실적에 관해서는. 목요일 날은 역시 저희가 예전부터 미국 주식이 답이다. 1편, 2편에 계속 다렸던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전히 관심거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이 있을 잠시 후에 좀 집중도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역시 16일 날이죠. 미국 시간 16일 날이 있을 넷플릭스가 모든 관심에 집중이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그 어닝 시즌에 관해서 제일 여러분은 좀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고 좀 더 매일매일 여러분들 보는 거. 그리고 딱 그 기업에 클릭하면 그 기업의 어닝에 대한 과거 사례 이번에 어닝 이런 것들 좀 더 시각적으로 빨리빨리 알 수 있는 것의 사이트가 Earnings Whispers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닝을 속삭여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좋겠고요. 요즘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기회를 대서 또 따로 한번 영상 강의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시티은행 있죠. 골드 반석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 관심권이 있겠고 수많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있죠. 벤커브 아메리카 있죠. IBM 있죠. IBM은 이제 레드엘 인수의 그런 것들이 아마 이슈거리가 되겠고요. 존슨 랜전선이고요. 블랙락도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있고요. 수많은 것들이 다 많아요. 그렇지만 일단 모든 쪽에 관심은 관심은 역시 넷플릭스가 크거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특집방송에서 주말방송의 말씀은 에버시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관심거리가 있겠고 모건스텔리 이런 것들이 여전히 관심권이 있겠고요. 목요일날은 인투이티브 서지컬 허니웰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은 선금요일이 부활이죠. 이번 주말이. 그래서 금요일날은 이번에는 미국장이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에서 여전히 경제 지표 몇 가지만 확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은 여전히 소매 판매입니다. 목요일날 오전 8시 30분 모든 것은 다 한국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보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 싶은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트레이딩이코노믹스.com 트레이딩이코노믹스.com 거기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강의를 한번 짧게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경제 이슈, 증시 이슈되는 건 따로 오늘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오전 8시 30분에 있는데 0.9%가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2월달은 마이너스 0.2% 쇼크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모르죠? 이런 건 모두 다 기대감일 뿐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겠고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0.75% 늘어났고 2월은 마이너스 0.4%. 이거 다 전월 대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필라델피아 서비지수, 건축허가 면적 및 차권 건수 등이 관심이 있겠고요. 이번에는 중국에 관심이 더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수련 오전에 중국 시간으로 발표가 되겠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가장 올해 들어서 가장 핫한 지역이 역시 중국이죠. 물론 등락은 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것은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물론 상대적으로 6.3%가 1분기에 지금 기대되는데요. 작년 4분기에 6.4% 여전히 높지만 좀 슬로워해야 되겠죠. 중국의 과거에 비하면 슬로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거의 다 끝난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들은 항상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봐야 되지만 중국은 여전히 관심입니다. 이머진 마켓에 지금 우리나라도 10일 연속 상승하는 거 다 결국은 이머진 마켓이 열흘 연속 상승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다 그쪽으로 돈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글로벌 미국 투자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과거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의 미국 주식 비중이 많습니다. 두차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누가 많았냐면 밀레니얼 세대들이 미국 비중이 높아요. 의외로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 이전 세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외국을 잘 안 갑니다. 그런 통계도 있어요. 뭐냐면 밀레니얼 세대들이 미국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상당히 저희 생각이랑 다르죠. 나이가 더 젊은 세대들수록 외국을 더 많이 놀러다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미국의 전략가들이나 그런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해외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걸 항상 얘기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말씀들을 유의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머진 마켓 더 늘릴 필요는 없어요. 왜? 이미 다 충분히 갖고 있어요. 왜? 한국 주식을 99%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더 늘릴 필요는 없고요. 다만 한국 주식에서 한국 주식에서 일부는 빼갖고 미국도 좀 하시고 이머진 마켓 전체를 아우르는 어떻게 좀 하시면 정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6.3%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작년에 6.4%였습니다. 유료전의 PMI가 발표된 것들이 이번 주의 특징이 되겠고요. 오페크웨이가 수요일날 목일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으로 최근에 지난주만에 어떤 며칠 또 등랑등랑 있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요즘은 오페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오페크 플러스라고 합니다. 오페크 플러스 그게 뭐냐면 기존 오페크에다가 러시아가 포함돼서 오페크 플러스 미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수요일날 목일날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워낙 순서대로 보면 향후 6개월에 생산량을 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아마 딜이 안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하네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체제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작년 말에 120만 멜로를 감축하고 나서 작년 하반기에요. 유가가 32%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자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6월 말에 새로운 어떤 수치를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가를 지금 올라간 거에 대해서 유가를 더 감사를 좀 줄이면 유가가 지금 하락할 텐데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유가가 지금 이런 체제에 유지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은 이제 본격적인 빠른 곳은 4월 말 5월이면 다 방학이거든요. 썸머하기 때문에 물론 지역마다 다르지만요. 그래서 소위 드라이빙 지진이 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가스값이 올라가는 주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장에 이것만 보면 이런 뉴스를 보면 유가는 이렇게 조정 보이거나 단계적으로 조정 커게 하락하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내 말씀 잠깐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드디어 제가 지난 한국 시간으로 보면 일요일 날이고요. 여기 미국 캐나다 현지 시간에 보면 토요일 날 제가 약속했던 대로 벌써 한 3주 정도 늦어졌는데요. 워낙 바쁘서 하는 일 없이 바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선정 미국 슈퍼 성장주 톱8 8개를 2부를 제가 마쳤어요. 이거 정말 엄청 고생했는데요.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해외 기업 편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DR로 상장되어 있건 직접 여기 와서 상장되어 있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물론 중국 기업이 많은데요. 8개 기업을 제가 선장한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에서 선정을 제가 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이런 정도에서 제가 이미 이번 학기에 퀴즈를 내놨잖아요. 퀴즈는 본인이 생각하는 해외 유망 기업 투자 대상을 선정해서 그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적어보는 건데요. 하여튼 제가 한 거가 됐건 아니면 책에서 본 건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건 그런 것들은 레포트 시즌인데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8억을 했겠고요. 그 전에 먼저 한 것이 골드만삭스에 선정한 역시 글로벌 금융 불안 의견을 미국 슈퍼 성장주 토바 이거는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 9개 이거 혹시 안 보신 분 다시 한 번 보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주식을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것들 미국 중국 기업도 올라가고 8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 1개 정도 되면 지금 상당히 강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어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성장주를 아무리 하더라도 성장주는 지금 최근에 주가 강하기 때문에 꼬리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라 한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많이 떨어진 주식들 많이 떨어지면서도 또 상대적으로 보면 가치가 있는 것들 그렇지만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성장이나 이런 건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를 4개를 또 코비츠가 성장한 게 있습니다. 코비츠는 말씀드렸다 보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표 지역인 벨리 인베스팅 하나의 유명한 자산 운영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은 4종목도 제가 소개해 놨는데요. 이게 뭐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주식을 판단하시고 선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구독까지 해주시면 진짜 고맙겠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새롭게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새로운 캠페인인데요. 이 강의가 좋고 정말 그러면 아무리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주식 투자인국에 보통 500만 명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499만 명은 한국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지금 미국이 좋다 해보시라 군산 투자 하더라도 대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한국 주식 안 하신 분들은 아 이거 좋은데 한국 주식 물려서 못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것 같고요. 혹시 미국 주식 하신 분들 중에서도 친구 보러 너도 한번 해보라 그러면 너 잘났다 뭐라는 얘기하고 돈 없다 얘기하고 알고 있는 다 주신 물린 분들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지금 저희 강의 같은 것들을 페이스북이 됐건 트위터가 됐건 라인이 됐건 카톡이 됐건 무슨 뭐 카톡 스토리가 됐건 밴드가 됐건 블로그가 됐건 어떤 형태라도 SNS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이 강의가 됐건 암강의가 됐건 저희 강의가 됐건 그런 것도 공유를 해주셔가지고요. 조금 더 확산되는 하는데 여러분들 기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재테크가 괜찮으신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한국 주식만 하는 거는 진짜 제가 차마 말을 잘 못해서 그런데 제가 그것도 기회를 봐서 지난번 한국 주식이 어려운 일을 잠깐 얘기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한국 주식과 해외 주식들 이런 걸 비교를 제가 잘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봐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 좋은 걸 얘기할 필요 없지만 그런 건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공유도 많이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최대 여러분들의 관심거리는 넷플릭스 제가 왜 넷플릭스를 강조하냐면 저희가 많이 알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해보면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한국에서 아니면 미국에 계신 연간에 제일 많이 가꾸는 해외 주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애플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넷플릭스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넷플릭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디즈니가 12% 급등하면서 사상 체육관을 가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디즈니는 1957년에 상장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스프릿을 거쳐왔고요. 회사는 90년이 됐는데요. 물론 상장대 가격이랑 많이 다르죠. 상장대 가격은 제가 알기에는 IP교역이 그 당시에 2달러 3달러 그랬는데 정확한 건 모릅니다. 까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스프릿을 몇 번 했기 때문에 달라지면 여하튼 지금 그 가격은 현재 가치를 바꾼 가격에 130달러 가 된 거 하면서 금요일날 12% 가 올라간 거는 사상 최우가를 갔습니다. 사상 최우가 반면에 넷플릭스는 4% 이상 급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실제 15일 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얘기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넷플릭스는 캐시플로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넷플릭스를 판단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무슨 일반적으로 흥이들 얘기하는 주당이 어쩌다 그리고 매출액이 어쩌다 그리고 또 더 많이 하는 구독자가 어떻게 될까? 구독자 중에서도 미국 내 구독자가 몇 명 늘어나고 해외 구독자가 몇 명 늘어나서 그래서 그래서 이번 이번에는 1억 4.800만 가입자가 생길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넷플릭스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은 캐시플로우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해서 캐시플로우는 인플로우가 계속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회사가 좋아지는데 이 회사는 캐시플로우가 아웃플로우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익이랑 상관없이 캐시플로우라는 것들은 프리 캐시플로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재무재표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야 되겠고 그것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요. 실제로 보면 디즈니의 11월 디즈니가 11월에 출시하는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리데이 스팅스가 과연 15일 날 16일 날 뭐라고 얘기할지 그리고 캐시플로우에 대한 계산을 기대를 어떤 전망을 그것이 어떻게 될지 이 두 가지가 이번 실적 시즌의 핵심이 되겠고요. 이건 대표적으로 특히 디즈니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지난 토요일날 집방송도 해놨고 그런 분들이 좀 길기 때문에 디즈니 부분만 따라 편집한 것이 디즈니 플러스 버스 넷플릭스라는 영상도 따라 편집해 놨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디즈니가 더 디즈니를 중심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디즈니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디즈니 중심으로 이걸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넷플릭스는 그날 상대적으로 조금 밖에 안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넷플릭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가 이제 디즈니와 넷플릭스의 주가를 보겠는데요. 디즈니가 최근에 지난 금요일날 많이 올랐고 치더라도 올해 들어선 4.84%밖에 아직 안 오른 거가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넷플릭스는 여전히 주가가 올해 들어서는 더 오른 상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두 개를 같이 비교한 것 같네요.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 포인트를 접어보겠는데요. 파이퍼 제프리즘 거는 1분기에요. 미국 내 구독자가 12.6% 정도 늘어나갔고요. 회사 측 가이든스는 일단 퍼센트로 보면 9% 정도 늘어날 거로 보는 거에 비해서 더 더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거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것도 크게 큰 혼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측의 가이든스는 항상 너무 보수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몇 분기 연속으로 회사 측의 가이든스를 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3개월 전에 회사 측에서 가이든스는 구독자가 890만 명 증가한 1억 4,816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가의 컨센서스 이가 아니라 회사 측에서 가이든스 인데요. 그래서 미국 내 160만 명 해외에 70만 명 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늘어내야 그것보다 늘어낼 가능성이 커있다. 그래서 1억 5천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시각이 일부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일단 이 수치가 가이든스라고 일단 먼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숫자로 보면 숫자로 보면 어디서 보시냐 궁금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같이 사이트 보는 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디비던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다 시피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미국 주시에 정보가 있다 없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일 여러분들이 제일 하셔야 되는 구글링 하시고요. 정보에서 야후 파이낸스 이 두 개만 하시면 구글링 하시고 파이낸스 정보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의 95% 90에서 95%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조금 더 도식적으로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디비던드 할 때도 나스닥 닷컴 을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나스닥 닷컴에서 더 쉽게 빨리 찾아볼 수 있는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스닥 닷컴에는 나스닥 상장 되고 말하고 그러면 NRISE 상장 된 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꼭 잘하시되고 다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닷컴에 들어가셔서 심벌을 치세요. 넷플릭스면 NFLX 치시면 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NFLX 모르셔도 돼요. 넷플릭스라고 비슷하게 영어로만 써주면 이게 들어가죠. NFLX 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축축축 나오고 처음에는 서머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냥 forecast 라는 걸 딱 찍으세요. forecast 클릭하시면 yearly, quarterly, earning 에 대한 forecast 가 쫙쫙쫙 나옵니다. 이것만 깜깜깜하게 나오는 거 되겠고요. 전체적인 이익 전망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됐고 PER ratio earnings 그로스 그 옆에 보면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 하나씩 찍어보시면 저나 장우석 본부장 이런 걸 오랫동안 했지만 이런 걸 한 번 또 찾아보면 사실 다 똑같습니다. 어디냐 똑같은데 한 번 이거를 딱 한 사이트만 해도 잘 알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9%가 해결된다고요. 여기 보면 별의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 사이트에 가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피터 리치가 생각하는 주식의 분석법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벤자민 주식법 이런 거 기초로 한 넷플릭스 주가 판단 이런 것도 다 되요. 여기서 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것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말이죠. 옆으로 새해 갔는데요. 3월 범규 열산 EPS 0.57 달러 최고로 본 애들 최저가로 본 애들 평가 기할 숫자들 이런 게 다 나오죠. 여기 무슨 얘기하시겠죠? 나스닥 닦 제가 진짜 강추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강구가 저는 월급 컨센서스 레피니티브 인용을 주로 하는데요. 주당 0.57 달러 매출 44.9 억 달러 가 컨센서스 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이냐 아니냐 근데 내부는 이상을 맞춰왔는데 그 이상을 미쳐왔는데 그거는 이제 그동안 어떻게 했냐 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공유해드렸던 파일 있죠. 실적 파일에 보면 넷플릭스가 한 번인가 변호가 다 포지티브 가 났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수치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이건 가장 체험거다 말씀드리겠고요. 진짜 관심은 현금 흥률입니다. 현금 흥률 이 회사는 그때까지 돈을 벌어 매출을 일으킨 것에 비해서 그 돈을 거의 다 지금 돈을 썼기 때문에 제작 하는데 썼기 때문에 캐시 인플로우가 아니라 캐시 아웃플로우가 계속 많았던 거예요. 다만 그것조차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작년에 30억 달러가 캐시 아웃플로우가 났습니다. 아웃플로우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워낙은 40억 달러 정도가 캐시 아웃플로우가 날랄까 생각했는데 30억 달러를 줄인 거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하나 아 캐시 아웃플로우 인데요. 캐시 아웃플로우 인데요. 이게 보면 처음에는 2010년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2017년 이때부터 스트리밍 그 이후에 투자하시면 늘어나면서 지금 10억 달러 작년에 20억 달러 이렇게까지 계속 아웃플로우가 늘어난 거예요. 계속 늘어난 거예요. 무슨 일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올해 26억 달러 30억 달러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치가 캐시 아웃플로우가 회사에서 리드에서 얘기한 거가 작년 수준에서 예상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 플로우 인플로우 아웃플로우에서 캐시 아웃플로우가 진정되는 것을 리드 엔스터가 2018년 4분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 2019년 4분기부터 캐시 아웃플로우가 진정되면서 줄어들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뭐가 되냐. 이거는 캐시 플로우만 보는 거예요. 현금 흐름 구매 에 관한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 회사 측에서 회사 측에서 영업이익 마진율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올해 4분기부터는 리드 에이스트가 지난번에 컨퍼런스쿨에서 실적 때 얘기하는 건데요. 인터뷰하는 얘기인데요. 제2기간에 그때 보면 금년 4분기부터 마진이 있죠. 마진. 마진율이 상당히 더 개선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가 그래서 기대감이 높은 거예요. 물론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좋다는 사람인 차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이슈는 번거로 다 제작하면서 남는 게 없다. 제대로 남는 게 없는데 그 마진이 개선된다는 것이 결국 캐시가 빠져나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이게 들어온 다 쌓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런 거죠. 결국 돈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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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많이 쌓여야지 배당도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배당 주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익은 낮지만 계속 돈이 계속 투자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느낌이 또 말씀드리지만 물론 넷플릭스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제 생각일 뿐이고요. 넷플릭스가 넷플릭스가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디즈니가 여태까지 진짜 경쟁자가 나타낸 겁니다. 디즈니가 왜냐하면 디즈니는 진짜 컨텐츠를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경쟁자라는 것이 훌루나 아마존이 있지만 직접 제작 물론 아마존도 요즘 제작하지만 직접 제작보다는 다 있는 걸 갖다 와서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넷플릭스는 제작에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 하나 들어갔고요. 훌루랑 넷플릭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훌루는 훌루만 있을 때 보면 훌루는 혹시 여기서 저는 훌루는 가입 안 할지 대충 상황을 알죠. 넷플릭스는 작년에 올렸잖아요. 올해부터 올린 가격이 미국과 캐나다에 적용되고 한국은 언제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격 올리고 있는데 훌루는 작년에 2달러인가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훌루는 한 달에 미국 기준으로 6달러 정도 되나 제가 이게 내렸습니다. 가격을 틀린 건 틀렸으면 혹시 확인해 주세요. 제가 상식적으로 댓글 남았으면 제가 나중에 정정할게요. 훌루는 가격을 내렸는데 얘는 올렸어요. 그런데 계속 가입자가 95%, 99%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만큼 제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 투자를 했냐면 제가 투리날드 방송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에 지금 새로 올라오는 거예요. 절반이 넷플릭스 오리지널입니다. 그만큼 투자에 돈이 많이 들었고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독 비용이 올라가고 안정되니까 마진이 올라간다. 그게 언제? 2019년 4분기부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번에 핵심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보면 증권사의 시각글 중에 하나를 보면 넷플릭스가 이번에 실질적 발표하면서 워나도 역시 성장이라든가 구독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더 나을 거다 얘기하는 거 있고요. 그건 이제 파이퍼 제퍼리 얘기인데 이게 좀 흥미로 없습니다. 얘네는 뭐를 갖고 얘기했냐면 파이퍼 제퍼리는 구글의 트렌드 구글의 트렌드 계산하는 거 있는데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구글 트렌드로 구글 트렌드로 분석해서 한 거랑 구독자 수 증가랑 0.93%의 코를레이션이 그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에 따르면 이번에 자기네가 보기에는 12.6%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과거 26% 6년 반 동안의 넷플릭스와 구글 트렌드와의 상관관계가 0.93%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 거 따지면 이번에 기준으로 보면 12.6% 늘어날 것이고 그것은 가이던스 9.1% 보다 이번한테 상당히 높이 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 파이퍼 제퍼리는 목표지가 400달러 420달러 440달러로 지금 업계에서 제일 많이 높은 것 중에 440달러를 제시하고 있고요. 업계 평균은 379.33달러 입니다. 이건 제가 소위라도 보여드렸던 맘인데요. 379.35달러 정도 제시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최근 들어서 업데이트 하나가 있을 텐데요. 선트러스트가 여전히 바이오견을 확인했고요. 로얄 RBC도 지금 480달러 제시하고 그러니까 조은은 480달러 이 있고 안 조은 300달러 초반까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하튼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도 방송 드렸다 싶어요. 일반 개인투자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디즈니가 들어오면 큰일 났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가 떨어졌고 디즈니가 올라갔지만 애널리스트 의견의 다수는 지난 금요일날 디즈니 플러스의 발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는 분위기다라고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말씀드렸던 이익도 말씀드렸고요. 이익 증가율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이 구독자들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뭐다? 이번에 약속한 대로 물론 4분기지만 이번에도 아마 집중적인 질문이나 집중적인 답은 이번에도 캐시플로어에서 다시금 캐시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금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캐시플로어에 빠져나가는 것이 안정되면서 생각에 예상했던 것보다 역시 지금 개선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서 금년 4분기 내년부터 해갖고 영업링이 확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넷플릭스의 가장 관점 포인트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디즈니 네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디즈니는 2024년 흑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그만큼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 콘텐츠 투자 그래서 10억 달러 20억 달러 30억 달러 40억 달러 엄청 돈을 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라겠다는 거니까요. 저는 디즈니도 가입할 것이고 넷플릭스 계속 보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에 달려있다. 투자자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넷플릭스로 나는 보는데 디즈니로 나는 바꾸겠다. 넷플릭스 끊겠다. 넷플릭스 사시면 안 될 거가 되겠고요. 나는 그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한 번 장기적으로 보겠다. 사시면 되겠죠. 다만 디즈니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거였느니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축축축축축 올라갔다. 그렇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겠고요. 다만 의견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사실 많다. 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중심은 넷플릭스였고요. 넷플릭스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주주 여러분들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지만 이슈 간단하게 이번 주 이슈 말씀드렸고요. 넷플릭스에 대한 자세한 얘기 다시 한 번 확인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다양한 많은 구독 공유까지 해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